박힌 게 제가 알려준 방법을 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방승훈 감독 여자팀을 감독하셨어요? 네, 이번에 여자팀을 맡았습니다 오늘 열심히 코치하셨죠? 제가 지도해본 결과 모든 분들이 골고루 수정을 잘하시더라고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 감독님이 뽑는 에이스는 누구예요? 뭐 여러분 계시긴 한데요 한 분만 말씀을 드리면 줄리엔 씨가 그러면 여기서 남자팀의 에이스는? 저희 팀은 아무래도 니엘이 니엘이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누가 제일 힘든 선수예요? 박재민 씨가 아무래도 근육이 많아서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출발 드림 후 수영 대결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빅매치 남녀 수영 성대결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에게 비밀 특훈을 받은 수영 최강자들 붙여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찰로 슬라이드 하나 둘 셋 남자의 저장심을 걸었다 조희연 감독이 뽑은 남자팀 에이스 남녀 성대결에서 세력사를 쓰겠다 방수근 감독이 뽑은 여자팀의 히든 카드 줄리엔 기소정 다크호스 EXID 1 과연 이들은 끝까지 에이스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남녀의 자존심을 건 품판 승리구 막상막하 대접전이 지금 시작합니다 남녀 수영 성대결 먼저 본격적인 대결 전에 남녀 자체 예선전 경기가 있겠습니다 저쪽이 이제 스타트 쪽을 보시면 기둥이 있습니다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스펀지 기둥을 밟고 뛰어오면서 입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영법에 들어가면 되고요 각조 1위가 먼저 자동적으로 결선에 진출을 하고요 각조 2위 선수 중에서 기록이 가장 좋은 선수 한 명은 결선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조 제가 지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레인 4레인까지 1레인에 이상호 2레인에 쇼리 3레인에 최성조 3레인 4레인 4레인 4레인은 3레인 5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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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 1레인의 이상호 2레인의 셔리 3레인의 최성조 4레인의 빅스의 레오입니다 장애물에서의 이 미묘한 차이가 경기 후반의 결과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준비 신호 주세요 자 남자 예선 1초 경기 자 남자 예선 1초 경기 자 레오가 가장 먼저 입수를 하고요 레오가 가장 먼저 입수를 하고요 최성조가 가장 늦게 입수를 합니다 자 시원하게 자 시원한 영법으로 네 자 지금 현재 4레인과 아 쇼리가 막 털이 좀 치고 옵니다 와 이상호 쇼리 자 뒤늦게 출발했던 쇼리가 경기 후반 지금 2레인이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자 1레인 1레인 쇼리다 쇼리 자 1레인 1레인 쇼리다 쇼리 2등 2사호 쇼리 1등 2등 2사호 쇼리 1등 오늘 쇼리가 또 벌이 다 짱이다 역시 쇼리 아 아 제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 좀 스타트가 늦어가지고 아 좀 불안했는데 아 진짜 숙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쇼리 1등 예 1조에서 1위는 2레인의 쇼리가 1위 1레인의 이사호가 2위인데요 자 일단 각조에서 2위까지는 무조건 해놔야 2위는 기록을 가지고 또 12위에서 incluso 3 incarcerated 4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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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로 5위로 6위로 10위로 5위로 amam 6위로 11위로 10위로 10위로 11위로 10유 11위로 11위로 10위로 12위로